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은 우리 사자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자 중국어는 다 사자 성어 아니에요. 그냥 어떤 문장은 그냥 4개 글자 있는 문장이고 어떤 문장은 그냥 단어이에요.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. 이 연 웨이딩 이 연 웨이딩 이 연 말하다 이야기 띵 정하다 이 연 웨이딩 한마디로 정하다 약속 지키다 상대방과 어동이리를 잘 상의했어요. 그러면 정하는 대로 해요. 그러면 이 연 웨이딩 라고 얘기해주세요. 다시 한번 이 연 웨이딩 다시 이 연 웨이딩 따라 읽어보세요. 이 연 웨이딩 혼자 해보세요. 잘했어요. 부젠 부젠 부산 부젠 부산 부 이 단어는 뒤에 4성 나오면 부 로 박아주세요. 부젠 부산 젠 는 만나다 예요. 산 헤어지다는 뜻이에요. 부젠 부산 안 만나면 안 헤어져요. 안 만나면 나 안 가요. 끝까지 기다릴게요.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. 되게 난망한 단어예요. 특히 남자와 욕자 어동 약속을 했어요. 그러면 내가 꼭 기다릴게요.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마지막 부젠 부살 부젠 부살 라고 해주세요. 다시 한번 부젠 부살 다시 부젠 부살 또 한번 부젠 부살 네 그러면 나중에 자이젠 말고 부젠 부산도 얘기해 보세요. 부젠 부산 공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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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동사예요. 축하한다는 뜻이에요. 두 번 얘기하면 더 열정하고 부유기가 더 좋아요. 공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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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그래서 상대방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공시 공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다시 한번 공시 공시 다시 공시 공시 예를 들어 아 나 겨울했어 공시 공시 나 애기 낳았어 공시 공시 다시 한번 공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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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그 다음에 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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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는 뜻이에요. 날이 둘 글자 있을 때는 오띠는 뜻이 가지고 있지만 근데 날이 날이 두 번 얘기하면 아니에요 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칭찬받았대 우리 한성 날이 날이 이렇게 얘기해요. 이렇게 얘기해요. 와 너 중국어 너무 잘해 날이 날이 야 너 중국어 잘해 날이 날이 너 영원 잘해 날이 날이 칭찬받았대 날이 날이 루트 퇴다 해주세요. 당연히 강사합니다. 루트 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. 워 루트 퇴다 나 당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. 나 이런 느낌 없어요. 그러면 워 루트 퇴다 라고 얘기해주세요. 워 루트 퇴다 다시 한 번 워 루트 퇴다 또 한 번 해보세요. 워 루트 퇴다 친구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. 그래? 워 루트 퇴다 야 이거 너무 예뻐. 그래? 워 루트 퇴다 야 그 사람은 괜찮은 거야. 그래? 워 루트 퇴다 워 루트 퇴다 다시 한 번 워 루트 퇴다 워 루트 퇴다 워 루트 퇴은 워 루트 퇴은 워 루트 퇴은 잉용에서 만나게 되지만 더 이상는 우리 관계로 발전 못해요. 그러면 워 루트 퇴은 워 루트 퇴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우리 잉용는 여기까지예요. 그러면 워 루트 퇴은 예를 들어 그 여자가 너무 좋아요. 만나게 되지만 근데 결혼 못해요. 그러면 요윤우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또 이 친구가 너무 좋는데 근데 더 이상은 못 만나겠어요. 그러면 요윤우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요윤우푼 또 한번 요윤우푼 푼 얘기할 때 포 이 발음 포 얘기할 때는 입술 물으세요. 이렇게 푼 푼 요윤우푼 친구와 헤어질 때 우리 요윤우푼 우리 요윤우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우리 요윤우푼 나 연애 거 요자 너무 좋아해. 근데 요윤우푼 요윤우푼 매이 완 매이 랴 매이 완 매이 랴 매이 완 매이 랴 여기 랴 를 읽어주세요. 헤어 나오세요. 랴 러 아니에요. 매이 완 매이 랴 끈이 없이 계속 뭐뭐 하고 있다. 항상 불만 있을 때 얘기해요.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매이 매이 헤어져요 헤어져요 이런 말 나오면 니 매이 완 매이 랴 니 매이 완 매이 랴 매이 매이 야근해요 매이 완 매이 랴 자 반 매이 완 매이 랴 옆에 이 우 매이 매이 싸워요. 시끄러워 죽겠어요. 매이 완 매이 랴 매이 완 매이 랴 예 했어요? 다시 한 번 매이 완 매이 랴 다시 매이 완 매이 랴 두 한 번 매이 완 매이 랴 非常好 잘했어요. 젠 괄 부 괄 젠 괄 부 괄 젠 만나다 괄 이상하다는 뜻이에요. 이상한 일이 많이 만나니까 더 이상 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놀아지 않나요. 그러면 젠 괄 부 괄 라고 얘기해요. 젠 괄 부 괄 예를 들어 길에서 영인들이 키스 했구나 뭐 조금 오바한 동차 나올 때 어 만나도 정상이야 젠 괄 부 괄 정상이야 지금 다 그래 젠 괄 부 괄 부 괄 지금은 얘 들으면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을 때도 좀 이상해요. 근데 지금 보면 다 그래 다 이상성화 중 평범한 일이래요. 그러면 젠 괄 부 괄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. 다시 한 번 젠 괄 부 괄 도 한 번 젠 괄 부 괄 다 이상한 번 젠 괄 부 괄 非常好 바지 마 日复 일日 日复 일日 日复 일日 日复 일日는 하루 또 하루 는 뜻이에요. 日复 일日 매일 매일 똑같아요. 반복해요. 그러면 日复 일日 라고 얘기해요. 日 하루 부 반복 日 일日 예를 들어 日复 일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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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과 오동이리를 잘 상의했어요. 그러면 정하는 대로 해요. 그러면 이言 외定 라고 얘기해주세요. 다시 한번 이言 외定 다시 이言 외定 따라 읽어보세요. 이言 외定 혼자 해보세요. 잘했어요. 부진 부산 부진 부산 부 이 단어는 뒤에 4성 나오면 부로 박아주세요. 부진 부산 젠는 만나다예요. 산 헤어지다는 뜻이에요. 부진 부산 안 만나면 안 헤어져요. 안 만나면 나 안 가요. 끝까지 기다릴게요.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. 되게 난망한 단어예요. 특히 남자와 욕자 어동 약속을 했어요. 그러면 내가 꼭 기다릴게요.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마지막 부진 부산 부진 부산 라고 해주세요. 다시 한번 부진 부산 부진 부산 부진 부산 또 한번 부진 부산 네 그러면 나중에 꽁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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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그래서 상대방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꽁씨 꽁씨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다시 한번 꽁씨 꽁씨 다시 꽁씨 꽁씨 예를 들어 아 나 겨울 했어 꽁씨 꽁씨 나 애기 낳았어 꽁씨 꽁씨 다시 한번 꽁씨 꽁씨 다시 꽁씨 꽁씨 끝 그 다음에 난리 난리 아니에요는 뜻이에요. 난리 둘 글자 있을 때는 오띠는 뜻이 가지고 있지만 근데 난리 난리 두 분 얘기하면 아니에요 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칭찬받았대 우리 한성 난리 난리 이렇게 얘기해요. 와 너 중국어 너무 잘해 난리 난리 야 너 중국어 잘해 난리 난리 너 영어 잘해 난리 난리 칭찬받았대 난리 난리 루 대답해주세요. 당연히 감사합니다. 谢谢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. 다시 한번 난리 난리 두 한 번 난리 난리 혼자 읽어보세요. Good 非常好 워 부주에다 워 부주에다 워 부주에다 워 나 부주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. 워 부주에다 나 당신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. 나 이런 느낌 없어요. 그러면 워 부주에다 라고 얘기해주세요. 워 부주에다 다시 한번 워 부주에다 또 한 번 해보세요. 워 부주에다 친구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. 그래 워 부주에다 야 이거 너무 예뻐. 그래 워 부주에다 야 그 사람은 괜찮은 거야. 그래 워 부주에다 워 부주에다 다시 한번 워 부주에다 여우 유안 워 워 여우 유안 워 워 워 잉영에서 만나게 되지만 더 이상은 우리 관계로 발전 못해요. 그러면 여우 유안 워 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우리 잉영는 여기까지예요. 그러면 여우 유안 워 워 예를 들어 그 여자가 너무 좋아요. 만나게 되지만 근데 결혼 못해요. 그러면 여우 유안 워 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또 아 이 친구가 너무 좋는데 근데 더 이상은 못 만나겠어요. 그러면 여우 유안 워 워 워 워 워 다시 한번 여우 유안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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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할 때 워 이 발음 워 얘기할 때는 입숭 물으세요. 이렇게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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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헤어질 때 아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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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주세요. 혀 나오세요. 려 러 아니에요. 매일 완 매일 려 끈이 없이 계속 뭐뭐 하고 있다. 항상 불만 있을 때 얘기해요.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매일매일 헤어져요. 헤어져요. 이런 말 나오면 어 니 매일 완 매일 려 니 매일 완 매일 려 매일매일 야근해요. 어 매일 완 매일 려 자반 매일 완 매일 려 옆에 이우 매일 매일 싸워요. 시골 러 죽겠어요. 어 매일 완 매일 려 매일 완 매일 려 예수요. 다시 한 번 매일 완 매일 려 다시 매일 완 매일 려 두 한 번 매일 완 매일 려 非常好 잘했어요. 잘 알았어요. 젠 과일 무 과일 젠 과일 무 과일 젠 만나다 과일 이상하다는 뜻이에요. 이상한 일이 많이 만나니까 더 이상 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놀아지 않나요. 그러면 젠 과일 무 과일 라고 얘기해요. 젠 과일 무 과일 예를 들어 길에서 영인들이 키스했구나 뭐 조금 오바한 동작 나올 때 어 만나도 정상이야 짱 과일 무 과일 정상이야 지금 다 그래 짱 과일 무 과일 지금은 예를 들면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을 때도 좀 이상해요. 근데 지금 보면 다 그래 다 이상성화 중 평범한 일이래요. 그러면 젠 과일 부 과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. 다시 한 번 젠 과일 부 과일 또 한 번 젠 과일 부 과일 다 이상한 번 젠 과일 부 과일 非常 마지막 마지막 日付一日 日付一日는 하루 또 하루는 뜻이에요 日付一日 매일매일 똑같아요 반복해요 그러면 日付一日라고 얘기해요 日 하루 日付一日 日付一日的工作 日付一日的工作 日付一日的學習 日付一日的學習 日付一日 日付一日的額 日付一日 lagi 一日日出 日付一日 日付一日的学習 감사합니다.